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근에 회사를 옮기고 팀장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데 집중하느라 방송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고 TV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3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는 인사동 찾은 미션을 아직 수행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부끄러운 가창력이지만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황영훈 가수의 전국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영훈 가수는 현재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은 물론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가창력만으로도 많은 팬덤이 생겼고 저 역시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 응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영훈 가수의 전국 투어에서는 그의 입담도 돋보입니다. MC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치있는 말솜씨를 선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방송에서 자신만의 토크쇼를 진행해도 좋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 투어는 첫지방 콘서트로 광주 콘서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대로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부산에서의 콘서트도 남아있는데 특히 인천은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황영훈 가수의 전국 투어가 남은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그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특히나 저는 그곳을 매우 좋아하는데 바로 인천과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천에서 오늘 진행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있죠. 콘지 카페의 스태프분이 이번 콘서트의 기획과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올라온 글을 저는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제목만 보고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인천과 부산 콘서트에 대해 추가 좌석은 없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여유가 있다면 좌석을 더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현장 판매를 통해 좌석을 확보하길 바라며 팬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좌석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콘지의 능력을 넘어서는 요청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라시더라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인천과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해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연 당일, 특히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해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인천 공연은 13일과 14일에 부산 공연은 20일과 21일에 각각 현장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취소표의 경우 그 수량이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량은 현장에 가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콘지 님도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부산 콘서트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연말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연초에 퇴원하였고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독감에 걸려 다시 집에서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회사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당분간은 여러분께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황영 가수를 응원하는 방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만약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 콘서트 티켓은 다른 분께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만나 뵙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대화와 소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MD 상품 즉 공연 관련 굿즈 판매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황영 가수의 굿즈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미 관련 기관의 신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과 부산 두 지역에서는 MD 상품 현장 판매도 진행됩니다. 응원봉, 스마트톡, 반다나, 손수건, 에코백, 목도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목도리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구독자분께서 다른 콘서트장에서 구매하신 후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응원봉은 다음 콘서트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국투어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공연에서는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부스를 준비하는 등 콘지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공연에 오시는 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답니다. 저희 가족도 작년 7월 코로나를 심하게 겪은 후로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황영 가수의 콘서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바로 우리가 황영웅 씨의 라이브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근본이 되죠. 공연장에 직접 찾아가 그 열기를 체감하는 것은 물론 감기나 추위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끄떡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인천 콘서트의 경우 주최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있어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양해를 부탁드려요. 황영웅 씨의 팬덤이 급성장하면서 한두 분의 팬이 아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영웅 씨의 팬카페인 파라다이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팬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커뮤니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팬덤의 힘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팬카페에 가입하셔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콘서트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 공연이 굉장히 성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콘서트를 즐기러 가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유의하시며 황영웅 씨의 무대를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황영웅 씨의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려퍼지길 기대합니다.